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의 활용법에서는 우리가 게시판의 필터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따라오셨다면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나 아니면 여러 오프라인 강의 그런 교육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한테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가 마감됐을 때는 접수 마감이라고 이렇게 태그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접수 중,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 어떤 강의들인가 간단하게 태그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내용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제목하고 태그만 우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태그의 숫자들 이런 것들도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필터링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될 건데 필터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필터링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 기능인데 이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여러 자료들이 많다 보면 각각마다 주제별로 이것들을 좀 나눠가지고 관리하고 싶다거나 프로젝트를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진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강의를 이제 많은 강의들을 진행을 하는데 접수 중인 것하고 접수 방안을 좀 분류를 하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다 보면 뭔가가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서치하고 조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게시판에서도 서치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서치 기능은 일반 여러분들이 노션을 사용자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파이어폭스로 이거는 본 건데 이거는 일반 사용자에서 제가 만든 거를 사용자들한테 공개를 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서치 기능을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서 뭐 접수 중이면 접수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서도 검색이 되면서 필터링 기능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 기능이 말고 이제 필터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필터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태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어떤 제목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속성들을 추가한 만큼 그 필터링 기능들을 여기에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링 기능들을 부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dd a filter, 필터를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 여기 보시면 설명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끝난 그 작업에 대해서는 숨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한 태그에 대해서만 이 노트에다가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add a filter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태그, 우리가 속성은 태그를 여기다 포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태그들은 다 여기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에다가 컨테인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함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접수 중. 이렇게만 진행을 하면은 이제 접수 중인 것만 내용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필터링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쪽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쪽에서는 파이어폭스로 다시 와서 보면은 아까하고 달리 이 노션, 노션 관리자가 이렇게 필터링 기능에 했던 것들만 접수 중으로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접수가 이제 마감된 거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고 접수 중인 것만 필터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들을 하고 싶을 때 이제 필터링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필터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엔드하고 오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건문들을 더 하나씩 하나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드, 네임, 컨테인즈는 이제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나오네요. 글쓰기가 아까 마감됐기 때문에요. 자 글쓰기가 아니고 파이썬 이런 식으로 하면 파이썬 강의 하나만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자 쪽에서 보더라도 하나 강의만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통합적으로 어떤 강의 페이지들을 뭐 한 이렇게 100개 정도 막 이렇게 히스토리가 쌓였어요. 레퍼런스가 쌓여가지고 많이 쌓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접수 중인 것만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접수 중인 것만 보이고 접수 마음까지 같이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접수 중인 것만 봐서 이것만 이게 좀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관리자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필터링 기능을 걸어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것 데이터베이스는 지우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치하고 지금 현재 필터링 기능하고 차이점은 아시겠죠.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자 공개된 다른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색 기능이다.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들이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접수 마감인 것은 어떻게 되죠? 하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여기다 듀플리케이터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접수 마감한 것만 뜨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 마감. 마감. 접수 마감된 거. 이렇게 하시고 필터링 기능들은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필터링을 다시 걸어서 접수 마감인 것들만 이제 여기 있다가 컨테인즈는 접수 마감인 것. 노션이 아니고 접수 마감. 이렇게 치면 접수 마감된 것이 뜨고요. 여기는 필터링 기능들을 얘를 제어를 하면 여기는 접수 주인 것만 뜨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감된 것만 나중에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온라인 강의 접수 주인 것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